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준입니다. 제가 이제 고3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캐스트를 올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가끔씩 제가 댓글을 들어가서 봤는데 학교를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학교를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N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됐죠? 혹은 N수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검정고시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24시간이 다 나의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관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할 때 러셀에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서 출강하는 것도 러셀에서밖에 안 했고 올해가 이제 5년 차인데 5년 동안 저는 러셀 학원만 다녔으니까 러셀 시스템만 알아서 사실은 타 학원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할 때 학원을 잘 안 다녔었으니까 제 동생도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닌 상황에서 공부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학원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 학원 중에서도 꼭 러셀 말고도 다른 학원들을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관리하는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특히 N수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검정고시 학생들은 진짜로 24시간에서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밀도일 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제 생각은 이거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제가 공부할 때 27살에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 한 번만 누구를 만나볼까? 이 생각 알겠죠? 이 한 번이라는 생각 자체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하면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이게 두세 번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수생 같은 경우에 친구와 공부하다가 대부분 공부를 10시까지 할 텐데 저녁 10시까지 할 텐데요. 이게 10시까지 하고 나서 11시에서 12시 정도까지 시간이 비는데 이때 친구들을 만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이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약간의 일탈 나쁜 일탈 말고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탈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한 번은 안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을 하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데 이게 누적되면 결국에는 공부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학원이 끝나고 난 시간 공부를 마무리하고 난 시간 이 시간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어디서 진짜 실력이 나타나냐면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준비하는 것 관리하는 것에서 진짜 실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엔 수능을 보고 나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친구들은 이 시간 관리가 좀 철저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8시부터 대부분 8시나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남들이 보는 시간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 그러면 서로가 보는 시간에서의 준비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숨겨진 시간 남들이 보지 않는 이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한 번만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게임을 하거나 혹은 핸드폰 핸드폰을 좀 오래 가지고 놀거나 이것들을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핸드폰을 오래 갖고 놓는 게 뭐가 나쁘냐면 이게 수면에 방해가 돼서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공부 시간 자체를 확보해야 될 텐데 이 시간이 무너지고 나서 친구를 만나거나 약간의 일탈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기 관리가 안 되면 아침부터 공부가 무너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원이 끝나고 난 후에 공부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의 시간을 좀 고민하셔라.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셔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공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이 우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적은 양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풀로 쏟으면 공부가 끝나고 나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 집에 가면서부터 텐션이 올라서 내가 무엇인가 할 게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분명히 에너지를 다 안 쓴 거예요. 에너지를 다 안 썼기 때문에 집에서 다른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이 시간은 쉬면서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시작하는 공부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칠게요. 한 번만 뭘 하자 해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유의를 주는 것들을 안 하셔야 됩니다. 평일에는. 알겠죠? 공부가 어려운 건 정적인 상황이 지속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유의를 통한 자극은 안 돼요. 평성심을 통해서 이슈 없이 계속 쭉 가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때 뭔가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학원을 가라. 그러면 남들보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공부해라. 제발. 알겠죠? 사람이 없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오전에 특히. 오전에 사람이 없을 때 움직여야 내가 부지런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남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나타나라. 그럴 때 중요한 건 한 번만 일탈을 하자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공부하실 때 한 번만 엎드리자, 한 번만 자자 하면 안 됩니다. 아, 피곤하니까 좀 잘 수 있죠? 아니요. 집중하면 절대 안 졸립니다. 아시겠죠?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PC방이나 컴퓨터 게임할 때 혹은 핸드폰 게임할 때 절대 안 자죠. 이해 되세요? 게임하다가 잠깐 피곤하니까 누워볼까? 안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집중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엎드리자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쭉 공부하십시오. 졸리면 물을 드십시오.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말고요. 졸리면 물을 드십시오. 물을 반복적으로 드십시오. 초콜릿 드십시오. 알겠죠? 점심 먹고 졸린다, 점심 양을 줄이십시오. 저녁 먹고 졸린다, 저녁 양을 줄이십시오. 수능 보는 도중에 피곤하다고 절대 자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대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 방식으로서 시간 관리를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됐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극을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요즘 도파민 나온다고 그러죠? 도파민을 주면 안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이 지속적이라는 건 결국은 성실한 걸 의미해요. 꾸준한 걸 의미합니다. 요즘은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랑 성실한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에서. 근데 그 성실함은 사실은 생활의 성실함에서 나오는 건데 꾸준하거나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인강에서도 제가 질문을 받다 보면 제가 질의응답을 직접 거의 다 달지만 우리 조교들이랑 제가 가끔씩 달기도 하는데 질의응답을 달다 보면 제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특정 학생들에 대한 추세를 봐요. 특정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막혀서 질문하는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연속성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끊겼다가 다시 공부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겠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지속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N수생이거나 검정고시 친구분들은 그 중요한 시간, 이 시간 동안 쭉 지속할 수 있는 힘 자체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버티세요. 공부는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공부를 버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는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 대학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를 만드는 걸로써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주말이에요. 어,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말에 자, 절대로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알겠죠? 쉬는 날이 아니고요. 주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제가 일요일날도 수업을 해보니까 러셀 같은 데 일요일날 수업하면 제가 바자관 한 번씩 올라가 보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부천이랑 평촌에서 수업을 하는데 바자관 한 번씩 가보면 없어요. 학생들이. 아침 수업이랑 오후 수업을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주말은 여러분들이 쉴 가능성이 높아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뭔가를 넣는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공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강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들어온 건 많은데 내가 스스로 출력을 못 해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주말은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필요한 거고요. 혹은 내가 계획을 다 하지 못해서 부족했었던 게 있으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쉬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통째로 쉬어서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저는 공부할 때 6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고 6시에서 아침 10시, 밤 10시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집에 가서 자기관리하려고 12시 전에 자면 6시간 정도 자잖아요. 그러면 주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요일은 평소보다 2시간 정도를 더 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2시간이 엄청 꿀이 돼요. 정말 꿀잠이 됩니다. 나한테 행복을 줘요. 이건 제가 27살에 공부할 때 했던 방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가면 9시 정도 돼요. 됐죠? 그러면 9시부터 점심 한 번 학원에서 먹고요. 그리고 6시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저녁에. 이때 노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이때 놀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는 내가 계획표 보면서 못했던 거, 내가 어려웠던 과목, 내가 부족했던 단원을 다시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게 쌓여요. 여러분. 공부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컨텐츠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는 길을 잃은 거예요. 내 공부에 대한 길을. 그리고 내 공부가 쌓인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공부가 쌓이지 않는다는 건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없거나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강도 다 완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인강도 다 완강이 안 되면 공부의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주말에 쉬지 마시고요. 이 시간만 딱 공부하십시오. 해서 12시까지 3시간 정도 공부하고, 밥 1시까지 먹고, 5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잖아. 이러면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자, 3월이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부할 게 지금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로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고요. 나중에 N수생들은 아시겠지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약점이 숭숭숭 뚫리고 실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시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지금 벌이는 이 시간이 나중에 나한테 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이제 다시 준비하거나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나 2월말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때 아직은 나한테 마음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공부가 연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나 여유 있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시간을 아쉬워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지금을 잘 다져놓아야 나중에 6월 끝나고 9월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줄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셔서 공부하시는데 꼭 준비를 좀 많이 하십시오. 3월부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질 건데 그리고 4월 가면 이제 꽃피고 하다 보면 공부의 동력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몸이 늘어지니까. 그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명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 되셨죠? 오케이. 힘 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힘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어? 아 conduit. 아예rolog이 도와드립니다. 어?